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소설 모시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용서는 톨스토이의 부활 다음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소설이지요.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게 시작한 작품은 읽다 보면 어느새 짙어지고 검붉어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작품의 주인공 용숙은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돌뿌리에 채워 고꾸라진 독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독자의 눈물을 씻어줄 줄 아는 따뜻하고 강인한 여자입니다. 이제 작품 속 용숙을 만나러 갑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오시옷 전미아 이따금 비가 창문에 빗금을 친다. 이런 날이면 삶의 난간에서 수없이 시소를 탔던 지난 날들이 달려들어 가슴을 짓누른다. 그녀는 울끄러미 창을 내다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인다. 입에서 내 뿜어진 회색빛 담배 연기는 망울을 그리다 흩어지고 지난 기억들은 하나둘 일어선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용숙은 전화기를 들어 귀에 댄다. 여보세요? 누구예? 통화가 끝났는데도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렇게 서 있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오빠라는 호칭이 설다. 얼굴도 모르고 단지 엄리입을 통해 어렸을 때 들어본 게 고작이다. 그런 존재의 오빠가 지금 자신을 찾는단다. 용숙은 길을 의심한다. 하지만 분명히 오빠라는 말을 여인이 하지 않았던가. 네 살이라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사건인데도 그녀에겐 오빠에 대한 희미한 기억 한 조각도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 엄니는 아들의 생사를 몰라 기다림으로 한 생을 살았고 마지막 가는 날조차 눈을 감지 못했는데 그 엄니의 아들이 지금 죽어간단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준 목소리는 누굴까. 차분한 울림을 갖고 있던 목소리. 간호사인가. 용숙은 콧장등에 내려온 검정불태 환경을 밀어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엄마? 니라? 응. 어떤 사람? 그게 누군데? 그런 사람 있어. 딸 아름이는 그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아름이는 올해 열 살. 초등학교 3학년이다. 용숙이는 아름이가 행복을 안아주었다 해서 아름이라 이름을 지었다. 아름이는 그녀가 다니는 장애인 시설에서 데려왔는데 내성마비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지만 티없이 맑고 예쁘다. 아름아, 오늘은 혼자 놀아. 어, 어디가? 아픈 사람 보고 올게. 혼자 놀아. 그 말에 아름이는 제가 먼저 나선다. 용숙은 어쩔 수 없어 안방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혀 집을 나선다. 그들 모녀가 길을 나서면 못 시선이 그들한테 꽂힌다. 곱사등이 엄마는 배짝이고 내성마비 딸은 왼발을 던지듯 흐느적거리며 거르니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쳐다보지만 이제는 의뢰, 그러려니 해버린다. 대구행 차표를 사서 버스에 올랐다. 용숙은 가는 내내 알지 못할 마음에 안절부절못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구시렁거린다.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 용숙은 엄리의 임종을 떠올린다. 내 오랍이 만나거든. 전에 죽어라.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나? 용숙은 철이 들면서 오빠라는 말만 나오면 개거품을 불었었다. 엄리, 서촌댁은 그토록 애달아 가슴을 태우면서도 딸에게 재스러워 아들의 존재감마저 잊은 듯이 살아왔다. 그런 엄리가 마지막 길에서는 부탁이 아닌 강요를 했다. 그러지 말고. 서촌댁은 딸이 앙칼지게 목리를 부려도 길삼 때문에 침나간 아들에게 한으로 짠 모시 세피를 전하라고 했다. 자식을 평생 낙은애로 떠돌게 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오빠가 동생한테 사죄하고 싶다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다. 벌렁벌렁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두 손으로 꾹 누르며 심호흡을 한다. 그런데 이 얄궂은 마음이 뭔지 용숙인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서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선 엄리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버린다. 이럴 수가.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손으로 눈을 닦아본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히 오빠 용택인데 어쩜 저리도 엄리를 닮았을까. 용택도 와달라고는 했지만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인지 놀란 표정이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본다. 한 사람 눈에선 시뻘건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고 또 한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용숙은 침대 곁으로 다가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용택은 들릴락말락한 음성으로 용서를 빌며 동생의 손을 잡는다. 용숙은 벌레라도 닿은 듯 확 부딪히며 진저리를 친다. 뭐? 미안? 날 보고 그 소리가 순간 악이 받쳐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습기를 지켜들고는 부르르 떤다. 곁에 있던 여인이 제지한다. 용숙은 분을 사기지 못해 숨을 헐떡거린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세월이 원통에서 언젠가 만나게 되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최후를 맞게 하려 했는데 지금 용택은 그녀가 죽이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다. 용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못 보내. 내가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꼭 알게 해줘야 해. 그녀는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수 없다며 저승까지라도 따라가서 끌고 올 것 같은 태세다. 다친 척추 때문에 키도 크지 못했고 등까지 튀어나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듯이 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발밑에 엎드려 빌어도 기막힐 일인데 어찌 용서란 말을 저토록 쉽게 한단 말인가. 용서라니 천부당 반부당 한 말이다. 죽어간다고 면제부를 줄 수는 없어. 그 긴 긴 질곡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사무친 원망과 한을 단 몇 초 만에 짧은 그 한마디로 희석시키려 하다니. 허빈 같은 오빠의 말이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정말 실수였다. 실수? 누가 실수를? 아니, 아니야. 그녀는 실수가 아니었다고 부모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이 미워서 일부러 그랬다며 악다구니를 쓴다. 진정하세요. 환자가 안정을 치여야 하는데. 여인의 말에 용숙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니다. 내가,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럼 왜 진즉 찾지 않았어? 마음 편히 가려고 날 찾은 거잖아. 시퍼렇게 달 선 그녀의 말은 용택의 가슴을 마구 헤집는다. 용택은 모지락스럽게 파고드는 비수 같은 용숙의 말에 숨을 헐떡거린다. 여인은 간호사를 부르며 황급히 뛰어나간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와 맥박과 혈압을 재고는 안정제를 추사한다. 용택은 이내 모든 걸 다 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든다. 용숙은 의자에 풀썩 앉는다.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용택을 바라본다. 저렇게 잠속에 빠져 있으니 다그칠 수도 그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러다간 어처구니없게도 죽음을 배웅해 줘야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냉대받고 지팔필 때 참 많이도 원망했다. 이제 와서 원망하고 탓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부질없는 것을. 어쩜 오빠 인생도 아버지 인생도 한평생 한으로 살다간 엄리의 인생도 자신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행복했을 텐데. 조금 전 그토록 못 견뎌 신음하던 용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곁에 있던 여인이 수건에 물을 적셔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준다. 그러고는 용숙이 곁에 앉는다. 미안해요. 오시라 해서. 누구세요? 여인은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같이 사는 사람이라 말한다. 아이보리색 민무늬 반소매 셔츠에 약간 탈색된 갈색 바지, 풀린 파마머리, 애형은 초라해 보였지만 하얀 피부에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기품있어 보였다. 그러시군요. 언제부터? 여인은 그 동안의 일들을 말해준다. 오빠는 오래전부터 간염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인 줄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 되어 수술을 못했단다.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동생을 꼭 만나게 해달라 했단다. 용숙은 동생이라는 말을 곱씹어본다. 전혀 낯선 세계의 풍경처럼 동생이라는 말이 생경하다. 그렇지만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가슴 밑바닥 어디쯤에서 뜨거운 게 느껴진다. 그래, 우린 남매였지. 이 아이가 아름이죠? 용숙은 놀란다. 이 여인이 아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너무 뜻밖의 일이 아닌가. 오늘, 아니 지금이 첫 대면인데. 그렇다면 나의 모든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을 게야.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훤히. 그랬으면서. 오빠 자주 찾아갔었어요. 여인은 용숙이가 황당해하는 마음을 알기에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빠를 통해 잘 알고 있단다. 그토록 엄리 동생이 보고 싶어도 차마 갈 수 없었다는 말을 해주다. 감정이 복받쳤는지 여인은 뒷말을 삼켜버린다. 내가 이런 꼴을 살아가는데 어찌 찾아와. 인간이라면 못 찾아오지. 내가 죽일까 봐 겁나서도 못 왔을 게야. 용숙은 참 재워둔 원망의 불씨가 되살아나는지 겁에 물을 부어 들이킨다. 여인은 그런 용숙을 보며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연다. 운명이라 생각하세요. 네? 운명이요? 내 꼴을 보세요. 괴물이지 이게 사람인가요? 사람같이 보여요? 용숙은 조금 전과 다르게 한 톤 높여 여인을 타그친다. 운명이라 지부하기엔 너무 가혹한 게 아니던가. 용숙의 말에 자신이 재인이라도 되는 듯이 여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있다. 용숙은 잠든 오빠를 본다. 편안해 보인다. 아픈 사람의 얼굴도 동생을 붉으로 만들어 평생을 재인처럼 산 얼굴이 아니었다. 맑고 편안해 보인다. 이따금 얼굴을 찡그려 오만상을 짓다가 이내 동생과 장난치며 돌던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이 된다. 용숙은 그런 용택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는지 다시 입을 연다. 뭐하고 살았어요? 안 해본 일 없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오빠의 삶은 어처구니 없다. 집을 나가 그 길로 앵벌이가 되었다가 소매치기가 되어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그렇게 험한 세상 살다가 마음 잡고 중국집을 하면서 여인을 만났단다. 그래서 가정이 뭔지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는데 병이 들었다고 했다. 여인은 말을 덧붙여 오빠가 그토록 힘든 세상을 살아온 건 동생의 저주 때문일 거라고 했단다. 그렇게 내 탓이 아닌 내 탓이라며 제 의식에서 벗어나려 했을 게다. 그런 오빠였는데 죽게 되니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단다. 여인으로부터 오빠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오빠였는데 빗줄이 뭔지 죽어가는 오빠가 불쌍했다. 용숙은 난쟁이의 곱사등인 자신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용택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 우린 둘 다 몸도 마음도 장애로 살아왔던 게야 그제야 용숙의 눈에 도끼가 사라지고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동생이 깨끼 장인이라고 참 좋아했어요. 내가 옷 만드는 줄도 알아요? 그럼요. 자주 갔어요. 용숙이는 일남일녀 중 막내였다. 서촌댁은 아들 용택을 낳고 9년 만에 용숙이를 낳았다. 처대 밑으로 임신이 되지 않다가 늦게야 얻은 딸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청 직원이었고 시골에 살아도 겨우 식량될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 대신 조그만 모시밭이 있어 서촌댁은 길쌈을 했다. 그녀가 4살 되던 내 여름 그날도 서촌댁은 밭으로 갔다. 모시를 쪄서 개울에 담가야 하니 용숙이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 서촌댁은 두 아이를 집에 둔 채 밭으로 갔다. 둘은 마루에서 놀았다. 그러다가 용택은 실수로 용숙이를 마루 밑 대돌에 떨어뜨렸다. 용숙이는 떨어져 파닥거리다가 인의 몸이 충들어지고 얼굴은 새파래졌다. 용택은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 겁이 났다. 그토록 예쁜 동생을 죽였으니 아버지가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 마음에 겁이 나서 그 길로 집을 나갔다. 용숙은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구했지만 떨어지면서 등뼈를 다쳐 키가 크지 않았고 곱사등이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 아들을 찾았지만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잘생긴 남매를 두어서 남들 부러움을 샀는데 한꺼번에 아이 둘을 다 잃은 셈이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절어 패인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서촌댁 얼른 나와보소 용숙이 아버지가 쯧쯧 남편이 물에 떠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건져 강변에 눕혀놓았다. 그렇게 그녀의 아버지는 죽고 달라냈던 가정은 풍비 박산이 났다. 집에는 곱사등이 딸과 엄리인 서촌댁만 남았다. 그날 밤 서촌댁은 용숙이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쳤다. 그렇지만 어미인데 아들을 기다려야 했고 딸을 지켜야만 했다. 기막힌 세상이 몸서리 지도록 싫었지만 어미이기에 죽을 수가 없었다. 서촌댁은 밤새워 통곡했다. 그 통곡이 서촌댁 마지막 울음이었다. 그 뒤부터 용숙은 엄리의 울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고 남편까지 죽게 한 모시인데도 서촌댁은 길삼을 놓지 않았다. 돈이 있어야 두 아이를 지킨다는 생각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억척스럽게 모시오를 무릎에 비벼댔다. 용숙아 용숙아 언제 얼른지 머리 긁어봐. 그녀가 머리 앞쪽으로 긁으면 곧 얼른가 하며 좋아했고 뒤쪽을 긁으면 한숨을 내쉬었다. 집 나간 아들이 보고픔 넉넉한 듯이 앉아 딸을 멀뚱멀뚱 보고는 저게 먹장 구름을 몰고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딸 팔자 탓도 하곤 했다. 서촌댁은 용숙이가 커가니 딸의 장례를 생각하게 된다. 저걸 저대로 두면 안되는데 뭐라도 할 줄 알아야 사람 구시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곱사등 이고 딴쟁이라도 허벅지가 있고 이빨이 있고 손이 있다. 거기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서촌댁은 여덟살밖에 안 된 딸에게 길쌈을 가르쳐볼 요량으로 앉으면 모시 이야기를 한다. 엄니 하필이면 왜 더울 때 모시를 쪄? 용숙인 땀을 닦으며 엄니를 도와 모시 풀을 벗기면서 묻는다. 모시는 더운 여름 것이 최고인기다. 그랬다. 모시는 1년에 봄, 여름, 초가을 세 번을 수확하지만 그 중에 여름에 수확하는 두 벌 모시가 상품이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고 더워 모시풀이 키도 크고 껍질이 두꺼워서 최고로 친다. 서촌댁은 길삼을 하며 살기에 여름옷감으로 모시를 당할 게 없다고 했다. 살갗에 달라붙지 않고 촘촘히 닿아있는 구멍 때문에 바람이 통해 시원하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으니 길삼을 배워놓으면 밥은 먹고 산단다. 그렇지만 길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모시를 쪄 잎을 훑어내고 단을 묶어 개을 바닥에 놓고 우위에 돌을 얹어 물속에 하룻밤 불려두었다가 뒷날 꺼내와서 오시대를 하나씩 지디겨 겨릅대와 껍질을 분리한다. 용숙은 모시풀 벗기는 게 싫었지만 엄니 혼자 하는 게 안타까워 모녀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모시풀을 벗긴다. 엄니는 언제부터 모시 삼았어? 네 가서도 모시를 했니라 그러니 이 짓만 한 거지. 서촌댁은 분리시킨 겉껍질을 물에 적셨다가 햇볕에 말리기를 거듭한다. 그렇게 하면 모시 껍질은 햇볕에 표백되어 하얘졌다. 그걸 손톱으로 찢어 할머니 머리카락같이 가늘게 쬐서 포대에 더 보관해 둔다. 그래두고는 한 뭉치씩 꺼내 전지다리에 걸어놓고 모시를 한올 한올 붙이는 모시삼기를 했다. 서촌댁의 앞니는 모시삼기로 달았고 손톱은 사철 풀물이 들었고 손에 지문도 없다. 친구 엄리들도 다 그랬고 여자는 당연히 길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삼아둔 모시오리 배 한필 양이 되면 옆집 영곱니를 불러와 왕겹을 피워놓고 모시에 풀을 먹여 메었다. 그렇게 해둔 걸로 침침한 동굴같은 뒷방에다 배틀에 시줄 날줄을 만들어 놓고는 북을 밀어 넣어 삐그덕 딸각딸각 보디를 쳐서 배를 짰다. 그리고 시줄을 발로 당기고 보디를 쳐가며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이 노래는 어린 용숙이가 들어도 가슴이 아리다 못해 섬뜩하게 들리곤 했다. 서촌댁은 딸이 아홉 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녀는 곱사 등의 딴쟁이니 아이들의 놀림감이었다. 신체 조건이 다르니 서촌댁은 각오를 했지만 어린 용숙이는 견뎌내지를 못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안 가겠다는 딸을 해처리로 때려가며 몰아세웠다. 공부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면 괴롭히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우리같이 불구해 가난하고 무식쟁이 팔자 바꾸는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도 용숙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학교 가면 예개인이라도 되는 듯 놀렸고 짓궂은 학생들은 때리기까지 했다. 어린 용숙이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보다 당장을 견뎌내지 못했다. 학교 가는 게 사형장 가는 것처럼 그녀에겐 공포였다. 그렇게 근근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 그때부터 서촌댁은 억척스럽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용숙은 영리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한글을 깨우쳤다. 서촌댁은 재미가 붙었다. 딸한테 길쌈이 아닌 기술을 가르쳐도 되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용숙아 기술 배워라. 이 몸으로 내가 뭘 해. 찾아보면 할만한 게 있을 거다. 서촌댁은 여기저기 바쁘게 알아보고는 용숙이를 한복 학원에 등록시켰다. 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수강료를 냈으니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번 가봐. 용숙은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길삼에서 마련한 엄리의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릴 수 없어 학원을 갔다. 그녀는 장애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잠을 쫓아가며 공부해 마침내 한복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다. 그 자격증은 그녀와 서촌댁 에겐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값졌다. 봐라 노력하면 다 된다니까 나도 돈 벌 수 있을까 그럼 벌고 말고 그러려면 취직해서 더 많은 기술을 익혀야 해. 용숙은 장애라는 벽을 뛰어넘으려고 곱절 더 노력했다. 나한테 바느질이 맞나봐. 재밌어. 그래. 넌 눈썰미도 있고 손 재주가 있으니 잘할 수 있어. 자격증도 있고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하건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학원에서 주선해 준 일자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장애라고 꺼려 보수 없이 숙식하며 일했다. 그녀는 기술을 배워야 하기에 그 힘든 수습공의 과정을 이겨내어 깨끼옷도 비단옷도 척척 만들어내는 숙련공이 되었다. 그녀가 직장에 들어간 8년 만에 첫 월급을 받았다. 그것도 직고리만큼이지만 좋아 어쩔 줄 몰랐다. 용숙은 기뻐할 엄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바빠졌다. 옷 가게로 가서 내의를 샀다. 나 월급 받았어. 드디어 실력을 인정 받았구나. 서촌댁은 딸이 내민 봉투와 선물을 받는다. 그토록 받고 싶었던 빨간 내의다. 사람 구실도 못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왔다. 서촌댁은 감정이 복받쳐 울컥울컥 하면서도 울음을 참느라 입술에 피멍이 들도록 깨물고는 고개만 끄덕인다. 그녀의 나이 스물다섯이 됐다. 귀엽고 예쁜 얼굴은 이제 막 피운 한송이 백악 같았다. 저 저 고운 고운 어쩔 거나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점심 나절 이웃에 사는 매파가 벙글벙글 웃으며 사림문을 들어선다. 성님 없어 다 알아요. 서촌댁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는다. 아프다. 꿈은 아닌데 전혀 귀신이라도 면해 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용수길 데려갈 사람이 있을 리 마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서촌댁은 불쌍한 딸을 하늘이 도왔다고 좋아했다. 집안에는 웃음이 그득했고 서촌댁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라 빚고 그 줄에 용수기를 꽁꽁 묶는다. 그 청년 착해 보이더라. 별사람 없니라. 용수기는 결혼했다. 결혼해보니 동아줄이라고 엄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남자는 지능이 일곱살만큼도 못했다. 용수기는 몸은 붉으라도 정신은 온전한데 남자는 그게 아니었다. 용숙은 남자가 싫었다. 병신이라 놀려대는 게 싫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싫었다. 모자라면 착하기라도 하던지 남자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지능이 그런데다 우악스러웠고 자기 여자를 짓궂게 돌리다가 짜증이 나면 때렸다. 용숙은 모자라는 남자의 심심풀이 장난감이었지만 그래도 참았다. 맷집이 새어 참았던 게 아니라 저주받은 운명이려니 싶어 차라리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날 날 차라리 죽여라. 그날은 악에 받쳐 달려들었다. 힘 좋은 남자는 악다구니 쓰는 용숙이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폐대기를 쳤고 이어 자지러지는 소리가 났다. 용숙의 몸은 찌그러진 깡통처럼 구겨져 방바닥에 널부러졌다. 남자는 방바닥에 퍼져있는 용숙이를 발로 툭툭 차 보고는 움찔하니 살아있다는 걸 알고는 피식 웃는다. 순간 용숙인 온몸이 우숙해진다. 악마가 따로 없었다. 남자의 꼬락선이가 보기 싫어 누운 채 두 눈조차 감고 있다가 남자가 나가자 비통함을 참지 못해 나간 눈에다 대고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저절한 비명 그것이다. 순간 용숙인 남자보다 오빠 용택이가 원망스러웠다. 너 때문이라고 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너만 잘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처럼 받아봐야 한다고 고함을 치른다. 차라리 바보 같으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살지 이렇게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용숙은 꾸역꾸역 눈물을 찍어낸다. 이런 불구의 몸으로 남편 자식 그런 걸 꿈꾸다니 분수도 모르고 남들처럼 살아보려 한 자신이 한심했다.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게 엄리를 위하는 건 아니잖는가 빛도 끝도 없는 나락뿐인데 이 집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누가 그녀를 살갑게 챙겨주는 것도 그렇다고 광 속에 금은 보아를 가득 채워져 그걸 나눠줄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느 날 내 손으로 이 남자를 죽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저런 바보 때문에 살인자는 되기 싫었다. 그녀는 1분 1초도 지체하기 싫었다. 가방을 꺼내 옷을 주섬주섬 담는다. 짐이라야 왜소한 체구가 들어갈 여벌의 옷과 소지품이 고작이다. 그렇게 영숙은 결혼 5개월 만에 가방 하나 달랑 지켜들고 진정으로 향했다. 미안해 없니 서촌댁은 온몸에 피멍이 든 딸을 부둥켜 안는다. 그래 그만 두자. 딸이 장애로 사는 것도 힘겨운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혼여란 타이틀까지 붙었다. 악몽 같은 일들을 잊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누구하나 일자리를 줄여하지 않았다. 서촌댁은 용숙이의 마음속을 훤히 괴뚫고도 말없이 길삼에만 매달렸다. 전지 다리에서 모시오를 빼어 허벅지에 비비며 생사도 모르는 아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딸을 생각하면 자신이 존재가 기가 막혔다. 이런 날이면 서촌댁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그렇듯 진도아리랑을 부를 때면 목에 푸른 청맥이 터질 듯 붉어진다. 그러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그날 또 서촌댁은 소리를 꺾어가며 한을 토해내다가 딸꾹질 멈추듯 뚝 끊고는 양미간을 한껏 좁혀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모래밭에서 사금이라도 캐낸 듯 찡그려진 얼굴이 활짝 펴진다. 용숙아 너 한복집 해볼래? 기술 있고 강단진이 잘할 거라고 했다. 용숙은 누가 자신한테 일감을 주겠느냐고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서촌댁은 결심을 굳혔다. 바느질을 손으로 하지 곱사등으로 하느냐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나선다. 논을 팔면 된다고 했다. 서촌댁은 모시를 삼아 이어진 시를 채에 사려 담으며 생각한다. 모시풀이 한필의 배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역이 들었던가. 성공은 땀을 짜내어야 하고 그 고통을 견디어야만 얻어지는 게다. 그렇다면 딸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용숙도 자신을 믿어주는 엄리가 있기에 힘이 생겼다. 아픔으로 얼룩진 세월에도 감각만큼은 늘 신선한 걸 찾지 않았던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지어보고 싶었다. 부동산에 내어놓은 돈은 이내 팔렸고 그 돈으로 한복집을 차렸다. 다른 한복집과 차별화를 두려고 깨끼 전문점 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잠자리 날개 같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깨끼 옷을 입고 싶어 할 것이다. 거기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점이기에 마음이 끌려 한 번쯤은 올 것이고 오는 손님한테 싼 값으로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주면 입소문을 타게 될 것이다. 깨끼는 고운 못이나 비단에 시접을 박아 여분을 모두 잘라내고 다시 꺾어 박는 게 아닌가. 깨끼의 생명은 곱솔 선만 보이게 하는 섬세한 바느질이라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깨끼를 용숙이는 선이 가늘고 아름답게 아무나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낸다. 동정도 몇 겹의 한지를 붙여 부드럽다. 그녀가 만든 옷은 동정에서 옷걸음 치마 끝자락까지 남달랐고 입으면 맵시 있고 품위가 있게 보여 이미 깨끼장인 소리를 듣는다. 서촌댁은 옷을 짓는 딸을 보며 푸념이 섞인 말을 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불굴하고 멸시하고 그렇다. 용숙이가 살아낸 세상은 너무도 비참했다. 사람들은 굽은 등을 보고 흉측해하고 작은 길을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며 마치 인간의 달을 쓴 괴물로 보지 않았던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참고 견디는 법을 익혔고 비지 땀을 흘렸기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불쌍한 딸이 이젠 사람 대접을 받는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용숙이의 가게는 옷 잘 만든다는 소문이 났고 밀려드는 일감 때문에 종업원 셋을 두고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다. 바느질은 내 천직이다. 서촌댁은 딸이 대견해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느 날 수아마비 장애가 있는 손님이 생활 한복을 맞추려고 왔다. 그들은 장애라는 동질감에 스스럼 없이 마음을 풀어놓았다. 놀지 않는 분 같은데 뭐 하세요? 복지원을 운영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용숙이의 가게는 모두가 좌식으로 되어 있다. 소파 대신 낮은 탁자가 있고 의자 대신 황톤물을 들인 방석이 깔렸고 키에 큰 장식장 대신 앉은 뱅이 서랍장이 있다. 그녀는 외소증 때문에 가게 구조가 모두 나지막 하다. 용숙은 앉아서 엉덩이를 두세 번 뭉그적거려 서랍장 곁으로 가서 서랍을 연다. 거기서 뭔가 더듬더니 담배값을 꺼낸다. 입안이 텁텁해서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용숙은 서랍장을 잡고 몸을 고추 세운다. 여기서 태워요. 용숙은 원장한테 담배 하느냐고 묻자 못한단다. 용숙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인다. 그녀는 힘들게 살아오면서 마음이 축축할 때 한 대 피곤하면 속이 후련해진다. 이런 몸 때문에 피운 게 여태 끊지 못하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오롯이 모르지요. 몇 번쯤은 죽음을 생각 안 해본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 살았겠죠.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 용숙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연기가 방 안에 깔린다. 그녀도 손님도 맥해한 담배 연기에 혼멍해져 각자 자기의 기구한 추억을 들추느라 한동안 말이 없다. 담배째가 탁자에 떨어지니 그때야 그들은 친한 기억들을 놓는다. 용숙은 타 들어가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며 물었다. 가족은 많은가요?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들과 손이 닿아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모셔와 가족이 되지요. 어떻게 다 챙기세요?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는 거죠. 원장은 그랬다.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 몸이 부자유한 사람,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이 되었단다. 잘해 주는 게 아닌 편하게 해 주는 거란다. 새끼 밥 챙겨주고 맛있게 먹으라. 잘 주무시라. 잘 잤냐 해주면 된단다. 용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잘 해주려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없는 사람이 없는 세정 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거두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아픔을 겪어봐야 진정한 아픔을 아는 거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솥단지 씻어 얹혀놓고 밥 사먹는다던데 사서 고생하시네요. 원장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단다. 교회, 성당, 각종 단체에서 봉사를 나오니 밥 챙기는 건 크게 힘든 건 없다 했다. 그냥 따스한 마음만 있으면 된단다. 용숙은 옷 때문에 복지원 원장을 알게 되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에 빨리 친해졌다. 원장이 초대를 해주어 복지원을 방문했다. 용숙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냉대를 받을 때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복지원을 드나들면서 자신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밥도 떠먹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거기다. 예쁜 옷을 지울 수 있고 자신이 지어준 옷을 손님들은 행복해하며 입는다. 그렇다.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용숙은 복지원을 알고부터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원장처럼 사랑의 밀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재봉틀을 돌려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낸다. 용숙은 그동안 복지원에서 정이 든 아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고 혼자여서 입양할 수 없었다. 입양이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줘야만 된다 했다. 그녀와 원장이 머리를 모아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동거로 데려가 보겠어요? 동거?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불법이지요. 그건 그렇다. 그녀의 책으로 자식을 낳아도 못 키울 형편인데 입양이란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불법으로 데려간다 해도 아이가 커지면 그녀의 신체 조건에 상처를 받을 게 뻔하지 않은가. 아이 장례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애완견처럼 예쁘다고 귀엽다고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우선 데려가서 그러다 단속 나오면 그러면 데려오죠. 원장은 그랬다. 복지원을 드나들면서 아름이와 친해졌으니 데려가서 키우다가 힘들면 데려오라면서 많이 따르니 괜찮을 거라 했다. 용숙은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자주 와서 보고 가겠다며 안고 있던 아름이를 내려놓으니 떨어지지 않으려 운다. 그때 용숙이는 그래 일단은 데려가보자 싶었다. 그럼 데려갈게요. 그렇게 아름이를 데려왔는데 벌써 7년이 되었다. 그동안 엄리가 있어 그녀의 손길이 아니어도 사랑만 주면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용숙이 손길이 닿아야 했다. 용숙은 왜소한 몸으로 때론 힘들었지만 하얀 도화지 같은 아름이만 보면 힘든 줄도 몰랐고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용숙이도 장애의 몸으로 오랜 세월 재봉틀을 돌렸기에 날이 구줄라치면 몸이 먼저 안다. 일기예보는 틀려도 그녀의 날 구지는 빗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다가 2년 전에 가게를 정리했다. 용숙은 서촌댁이 그랬듯이 아름이에게 엄리의 사랑을 돌려주려 했고 아름이는 밝게 자랐다. 서촌댁은 살아생전 못난 딸이 혹여 주저앉을 까봐 늘 그랬다. 인간은 어느 형태로든 아파하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라 했다. 이렇게 아픈데 뭐가 공평해? 누구나 자기 삶에 가파른 산 하나 있는 게야. 너처럼 먼저 가파른 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지를 걷다 뒤늦게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지. 넌 아픔의 길을 먼저 걸었을 뿐이야. 그랬기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자니. 그래 맞아. 나 아름이 때문에 말도 많아졌고 웃고 살아. 사람들 속 들여다보면 다 고만고만 하니라. 언니가 들어가 봤어? 주여 믿지도 안는 주님을 왜 불러? 난 교회 안 다녀도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산다. 안 그랬으면 내가 미쳤든가 약이라도 묶었지 지금까지 살았 거냐? 그랬을 거다. 그랬기에 버틸 수 있었을 테지. 그렇다면 내 엄리의 쉬운 길은 도대체 어떤 걸까? 한평생 장애 딸을 보며 살았고 아들의 생사를 몰라 한숨으로 살았는데 공평하다면 어떤 게 엄마의 평애한 길이었을까?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면서 그녀는 두리번거린다.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내가 왜 이러지? 오빠한테 왔더니 엄리가 보고 있나? 용숙은 잠든 오빠를 본다. 나는 엄리가 지켜주었기에 오늘이 있다. 그런데 저기 누워있는 오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천둥 벌거숭이로 집을 나가서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 듯 살았다니 그의 입을 통해 세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을 알 것 같다. 용택이 눈을 비시시 뜨고 용숙을 본다. 여태 있었어? 깨면 보고 가려고요. 용택의 음성에는 자신이 동생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을 버린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허물어지고 따뜻하고 살가운 정이 담긴 오라비의 음성이었다. 용숙은 자신이 그토록 저주한 사람인데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오늘 만났는데 이게 핏줄이구나 핏줄은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나 물 좀 여인은 일어나 컵에 물을 조금 따라서 입에 데워주며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다른 손으로 머리를 살짝 들어준다.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용숙은 궁금해진다. 저런 여자를 어떻게 만났을까 은인 같은 분이라고 했었다. 의지가지 없이 살면서 바지랑떼처럼 서로 기대고 살았겠지. 용택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이렇게 시간이 얼른 가 네 갈게요 고맙다 와 줘서 용숙은 경황이 없어 잊었던 엄니의 유언을 떠올린다. 나중에라도 내 오라비를 만나거든 꼭 전에 죽어라. 엄니가 못이 새피를 맡기지 않았던가 그녀는 엄니의 마지막 당부를 말해준다. 용택은 그 말에 눈물이 아닌 얼굴이 활짝 펴진다. 불요한 자식을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자신을 그토록 끌어안고 살았다지 않은가 전에 고아처럼 살았는데 엄니도 동생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용택은 동생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한다. 그럼 너 바느질 잘하니 내 옷 한 벌 지어둬라. 네 가게 앞을 서성이다 오기를 수없이 했니라. 그녀는 뜨악한 얼굴로 용택을 본다. 오빠의 말뜻은 수위를 한 벌 지어달라는 건데 쉽게 그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주면 좋겠는데. 생사를 모르던 오빠 엄니 죽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 잊힌 오빠가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용숙은 순간 엄니를 떠올린다. 내게 준 모시비를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였구나. 엄니가 배를 짜고 내가 옷을 짓고 오빠가 그 옷을 입고 남매 지간에 한우로 얼룩진 멍우를 풀고 떠나게 해주려 했던 개야. 그래서 오빠가 죽음 직전에 용서라는 말을 빌려 날 찾은 거였고 이건 엄니의 뜻인 거야. 평생 두 자식을 가슴에 가시처럼 꽂고는 그토록 피 흘리며 살다간 엄니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가시를 빼어드리자. 용숙은 오빠의 부탁이 엄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했다. 이승에서는 험하게 살았어도 엄니가 준 귀한 모시 수의를 입혀 보내드리자. 그럴게요. 해 드릴게요. 고맙다. 그녀도 엄니가 준 모시를 매년 여름이면 조미 칠까 봐 왕골 자리를 펴놓고 햇볕에 거풍을 씌워 보관해 두었다. 오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내일은 수의를 지어야 한다. 용숙은 한복집을 해오면서 윤년 윤달이면 많은 수의를 지어보아서 그것에 해박하다. 머릿속으로 수의 가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수의 일습도 이불까지 스물 두 종류나 되니 하루 다 짖기도 빠듯 하지만 재봉틀이 있으니 해지기 전까지 될성 쉽다. 옛 어른들은 해가 떠서 지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고 좋은 날을 받아 자손들이 둘러앉아 찰밥을 해 먹어가며 공동으로 지었다고 했다. 옷을 짓는 법도 매듭을 지어도 안 되고 뒷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끼 매는 실은 있거나 끝을 베어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우스운 건 내세와 현세를 이어준다는 의미로 바느질 하면서 실을 끊지 않고 길게 느리지 않던가 그뿐이랴 옷감도 겉감은 명주로 하여도 속감은 제사 제사 때 집에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워 넘어진다고 거친 삼배나 모시를 넣었다. 그녀는 사후까지 걱정하는 효심을 생각하며 엄리의 이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용숙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니 오빠는 동생 손을 잡는다. 그의 얼굴은 질곡진 삶을 살아왔음에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편안해 보였다. 진작 찾지. 내 죄 때문에 불효한 죄 널 그렇게 만든 죄. 용택의 눈동자엔 아린 세월의 그림자가 얼비친다. 왜 찾고 싶지 않았을 라고 무던이도 보고 싶고 엄리 품이 그립고 돌아가 거픈 고양이였어도 마음이 허옇게 부러져 동구 밖에서 발이 뻗졌을 테지. 그렇게 한 세상 재삭히다. 지금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을 테고 무던이 참았던 눈물이 봄물 터지듯 흘러내린다. 동생이 저 문을 나서면 이승에서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녀는 오빠를 만났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남이 감개무량하여 얼싸안고 울어줄 것도 아니고 화해하여 남은 날을 서로 오가며 정 나누고 살 것도 아니다. 단지 얼굴 한 번 보고 보내고 남겨져야 하는 것뿐 남길 추억도 아쉬움도 붙잡을 게 없다. 그런데도 핏줄이란 달랐다. 그녀가 병실을 나오려니 왜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지 그녀는 뒤돌아 두 손으로 오빠 손을 감싸진다. 오빠의 손 떨림이 그녀에게 옮겨져 그녀 가슴도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떤다. 울음이 나올까 봐 고개를 돌린다. 이토록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딱히 할 말이 없다. 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멋지게 지어올게요. 그래 부탁한다. 영숙은 복받치는 울음을 꿀꺽 삼키고 병실을 나선다. 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하다. 이제 다신 보지 못할 테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승에서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다 털어버리고 가벼이 길 떠나세요. 그녀는 비척이고 아르미는 흐느적거리며 손을 잡고 긴 복도를 따라 걷는다.